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사실 미국 시장은 별로 그냥 쏘쏘한 모습이었는데 바로 이 엔비디아의 실작이 와우! 서프라이즈!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 좀 기대를 해보자는 이런 분위기가 아침에 있었었는데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사실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네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다들 반갑니다. 오늘은 시장을 딱 이거 한 장으로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바로 이 엔비디아. 와 봐봐! 내가 대장이야! 라고 하는 이 엔비디아에 대한 증시만평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책 GPT한테 제가 야 오늘 증시만평 한번 그려줄래? 라고 했더니 이 그림을 그려주더라. 야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 가는 게 뭐예요? 결국 AI의 AI 반도체 때문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가 또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중요했던 건 원래 장중에는 이게 중요했습니다. 바로 이 FMC 의사록이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기준금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6연속 이런 동결로 갔고 파월 의장이 추가적인 인상을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 야 안 할 거야. 인상은 없어. 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의사록 같은 경우는 최근에 CPI를 보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이런 FMC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이런 것을 기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뭐라고 했냐면 야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좀 강한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결국은 조금 매파적인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연준위원들 중에서는 몇몇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이슈를 좀 만들었었고 최근에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이 오면 본인들이 생각했던 연준위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길게 인하 시점이 좀 더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애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었다는 것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이런 연준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지금 현재 밝히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찌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건데 다시 한번 제가 리바이벌을 그래도 해드려야 되겠죠. EPS 같은 경우가 5.65가 원래는 원래는 뭐였어요? 이게 그거였습니다. 원래는 예상이었는데 실제로 나온 것은 6달러가 넘었습니다. 실제로 나오는 것은 6달러가 넘었고 매출 같은 경우는 246억 달러가 이렇게 컨센서스였는데 실제로는 260억 달러가 나타나면서 와우 서프라이즈하다 라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 또 주식 분할! 어, 야! 이제 지금 현재 시간에서 얼마 하고 있습니까? 와! 예전에 우리가 천슬라 천슬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180달러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1000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한참 좋을 땐 1018달러까지 올라가던데 방금 전에 제가 보니까 1,008달러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약 6%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되면 낫삭지수는 당연히 플러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낫삭지수의 흐름을 보니까 한 80포인트 정도 0.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네요. 사실 좀 약한 것 같죠? 어, 얘기해 드렸던 이것을 보면 컨센서스보다 실제로 한 4억, 15억 정도가 좋았어. 근데 이미 스케어 하나 측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실적 발표 뒤에 그냥 시장에 중립적인 영향이 끼치려면 매출액이 전망치,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248억 정도가 전망치였는데 최소한 15억 달러, 한 260억 달러를 웃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딱 260, 즉 시장에는 살짝 플러스 정도 요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다음 분기는 가이던스 280억 달러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마무시한 건 뭔지 아세요? 마진율입니다. 야, 마진율이 뭐 이런 식이 다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이게 제조업 맞아? 라고 70% 정도까지 70% 정도까지 지금 현재 이 마진율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이 엔비디아의 이런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실제 전년비 대비해서 1년 전에 EPS가 1달러였던 앱입니다. 그런데 6달러가 넘어갔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71억을 하던 건데 지금 260억. 와, 이거 말이 돼요? 야, 한두 푼 하는 회사도 아니고 한두 푼 이렇게 하는 이런 매출액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3배씩 이상 3배 이상씩 지금 현재 늘어났고 EPS는 거의 뭐 1달러 넘게 6달러 됐으니까 이건 정말 이게 뭐지? 라고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정말 EPS 같은 경우가 400%가 넘게 올랐고 매출 같은 경우가 243% 3분기 연속으로 지금 현재 200% 넘는 매출액이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성장 어디까지 이어질까라는 매출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관전 포인트들이 좀 중요한 게 있었었는데 바로 이 블랙벨 칩의 이런 관련 코멘트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말에 지금 현재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4세대 AI 칩에 대한 얘기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고 UBS 측에서는 올 12월 정도에나 출하가 될 것 같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2월에 출하가 되잖아요. 실제로 숫자로 찍히는 것은 한 4분기 후 즉 2025년 한 4분기 정도에 이게 찍히기 시작할 겁니다. 실제 이 경우 회계전도 25년 회계전도의 4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늦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실적이 점점점점 기대를 밑도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 사실 저는 오늘 이 숫자 딱 나오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라? 시장에서 조금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거 6달러 나오고 이거 나오면 어? 겨우 그냥 보압 정도 수준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나오면서 아 주주환원책이 나왔습니다. 뭐 바로 이 액면 분할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 2021년도에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을 한 번 했습니다. 그 당시 주가가 한 600달러 정도 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때는 4대1 분할이었습니다. 4대1 즉 한 10만원대를 다시 맞춰준 거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 10대1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번에도 100달러 정도의 수준까지 낮추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 이게 바로 6월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6월달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제 천비디아는 한 7일 정도 더 볼 겁니다. 7일 정도 보고 나서 다시 갑자기 확 내려가면 뭐야?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 액면 분할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주가 부양식 또 하나 있죠? 뭐 배당입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야! 우리 이제 배당금도 150% 인상해 줄게! 이야! 난리났네! 난리나! 계속해서 엔비디아 주주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아마 등장을 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러한 사건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 좀 괜찮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음! 유유한 모습이 조금 등장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엄청난... 사실 이게 제 생각으로는 매출이 한 280억 달러 그리고 EPS가 7달러 이 정도가 나오면 우와! 우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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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프라이스야! 라는 이런 모습이 나왔을 건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나마 지금 한 6% 정도 올라가고 있는 건 주주환원 정책이나 이런 주가 부양책이 나타났기 때문이 아닐까 물론 실적도 거기에서 마이너스 요인은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엔비디아는 이런 계획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호퍼 이런 GPU의 특성과 데이터 센터의 이런 비용을 고려해서 실제 이 엔비디아는 원래는 그냥 칩 회사입니다. 그냥 원래는 단순하게 칩 설계 회사였는데 이제는 뭐냐면 AI 플랫폼 회사로 완전히 도약이 됐습니다. 자사 칩들이 있더라도 엔비디아와 손을 놓을 수가 없을 정도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런 AI 관련된 모든 영역이 이미 엔비디아로 이미 어떻게 보면 표준화가 되어 있고 확장성도 이 엔비디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정말 계속해서 당분간은 압도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이거 여러분들 꼭꼭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범용성과 확장성이라는 것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시장의 이슈도 아닌데 전세계가 여기만 쳐다보고 있어서 오늘 좀 엔비디아한테 시간을 좀 제가 늘려봤고요. 오늘 제가 봤었던 것 중에 아침에 주식창을 켜고 한 10분 정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아, HLB. 제가 한 이틀 전 정도, 아니다. 지난주에, 지난주 17일 날 정도에 제가 뭐 HLB가 급락을 하면서 그 얘기해 드렸었죠. 야, 이거 신라제는 느낌이 슬쩍 나요. 라고 얘기를 해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좀 반대로 또 급등이 나오고 있네요. 오늘은 좀 반대로 HLB가 이렇게. HLB의 모든 그룹주들이 또 오늘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7%, 8%까지 좀 내려왔는데 현재가로 보시면 어디까지 갔냐면 5만 7천원까지 한 15%, 14%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실제 HLB의 모든 그룹주들, HLB의 모든 그룹주들이 다 그런 식으로 움직여줬거든요. 실제 HLB 관련된 종목들,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이 대다수가 다 이렇게 10%대의 흐름이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은 이거였습니다.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 얘기가 먼저 나왔었죠. 17일 FDA로부터 신약품목 허가 신청을 했는데 보안 요구서 소환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서 허가가 불반됐다. 라고 얘기하면서 급락이 나왔고 이틀간 급락 나왔고 그 다음날 그나마 옆으로 평버다가 오늘 다시 좀 올려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항서제약 쪽하고 항서제약하고 우리 바로 이 엘레바 여기랑 이제 다시 전략 발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HLB의 자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레바가. 그런데 간암신양, 리보세라믹, 그리고 칼렐리주캅에 대한 이런 사업 전략을 발표하겠어요? 지금 아마 하고 있고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 오프닝 세션이 있고 오후 세션, 오후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지금 현재 임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런 소개를 한답니다. 사실 FDA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한다는 게 조금 고개를 갸우뚱해보긴 하지만 뭐 보완하라 했으니까 보완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저의 그냥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좀 끌어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우리 완전히 망했어가 아니라 조금 길게 넘어가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여기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후 세션 같은 경우도 각국의 이런 간세포암, 치료법에 대한 이런 논의와 이런 패널 토론을 하는데 여기서도 결국은 군인들의 리버세나닙의 이런 효능과 이런 것을 좀 더 얘기를 많이 해줄 것 같긴 합니다. 실제 여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야, 이거 연속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올려줬을 때 물량을 좀 털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찌 됐든 FDA한테 한 번 걸렸기 때문에 아니, 어찌 됐든 허가가 불발이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여기 입장을 어떤 식의 입장을 내느냐가 가장 또 중요합니다. 오늘 신약허가 불발이 되는 입장이 나올 건데 이런 입장 나올 겁니다. 제가 그냥 예상하기에 그동안에 FDA 승인 절차가 불발이 됐던 대다수의 이런 제약회사들이 우리 계속 이렇게 개발을 할 거고 요구하는 거 조금 더 우리가 더 신중하게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이런 식의 코멘트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다시 재도전해서 성공한 사례 저거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는 FDA에 이렇게 해서 별로 못 본 것 같아서 조금 그냥 저의 생각은 물론 꿈을 안고 가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조금 돈은 객관적이잖아. 객관적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그렇게 매도하라는 게 말은 잘 안 떨어지지만 그런 거를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이 꼭 필요한 비중 조절이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이런 의견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HLB가 오늘도 한 17일날부터 급락을 했다가 한 3, 4일 옆으로 기었다가 오늘 좀 급등이 나와서 급등이 나와서 또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이 이런 뉴스가 나와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뭐였어요? Bad is good이었잖아.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아, 그래. 금리 인하할 수 있으니까 경기 침체해 볼 수 있으니까 금리 인하하니까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에는 시장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 가면 아마도 구댄 굿이 될 겁니다. 언제부터? 아마 금리 인하가 시작된 것부터 금리 인하가 이제 금리 인하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시장에서 구댄 굿으로 갈 거고 Bad is good으로, 아니 Bad is bad으로 갈 겁니다. 즉 좋은 게 좋아지고 나쁜 게 나쁜 이런 시장 정상적인 흐름으로 바뀔 건데요. 그게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살짝 무섭긴 합니다. 미국 경제에 매우 위험하다. 폭탄급 경고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나라 주식 알려줘라고 하는데 제가 미국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미국을 안 따라갈 수가 없고 우리나라의 주식을 자주 우지하는 것은 결국은 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흐름을 자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면 실제 글로벌 투자은행 파이버 샌들러 이런 수석 이코노메이스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미국 경제 지금 현재 매우 위험해. 조금 심각한 상황인데? 라고 얘기를 하고 금리 인상과 지금 현재 대출 기준 강화가 경기 침체로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아. 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금리 인상하고 경기 침체 사이클을 한 번 과거 사례를 한 번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실제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분기별로 해서 약 한 10분기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온답니다. 근데 지금 몇 분기 째냐면요 9분기 즉 다음 분기부터 경기 침체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7월부터가 그러면 경기 침체에 돌입하는 거야?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7월달에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7월 말에 있거든요. 한 7월 30일 정도에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FED가 FMCPA가 그래서 거의 8월달에 되는 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10월 중순 정도에 10월 18일 정도에 있었던 걸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는데 실제 그 다음 FMCPA가 있기 때문에 어? 7월 말 FED 이런 회의 때 금리 인하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슬쩍 많이 지금 현재 연기가 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실제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지금 현재 미국 경기가 좀 많이 내려오고 있다. 실제 이거 많이 나오고 있는 뉴스입니다. 실업률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 어? 야 실업률 어떻게 되고 있는데 19개 주에서 지금 현재 최근 3개월간 평균 실업률이 최소 0.5% 증가. 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네. 야 미국은 대표적인 소비국가인데 어 이런 뭐 지갑을 닫아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올해 4월까지 1월에서 4월까지 1월에서 4월까지 12개월 동안 30개 주에서 실제로 실업률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4월에 전국 실업률 같은 경우도 3.9%로 전년 통기 대비해서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많은 주에서 이런 실업률 증가에 하면 결국은 전국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경기 침체가 된다는 것은 금리 인하가 되고 좀 긍정적으로 또 노릴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드리지만 사실 금리 인하를 한다는 말은 미국이 경기가 꺾였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주식의 과연 좋은 이슈이니까 이것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조금 천천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골드락스 국면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대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이 기대감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고 있고 실제 미국 경제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실제 잘 버는 사람들은 잘 버는 사람들은 잘 버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 반대로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돈을 완전히 못 벌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시기인 90년대 초반과 2000년대 침체기보다 지금 현재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 엔비디아처럼 돈 잘 버는 회사도 있지만 정반대의 이름 정반대의 이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이란 낙관지수가 지금 현재 89.7입니다. 오! 28개월 연속 지금 현재 50년 평균치 아래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프로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게 낙관지수거든요. 평균 정도가 100 아래 정도에는 있습니다. 근데 90위에 한 95, 96 정도가 평균일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좀 많이 밑으로 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미국의 총 신용카드 부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까지 솟아올랐잖아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야 몰라 그냥 빛내서 계속해서 사용하자 라는 이런 모양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 오지 조금 불안한데 라는 이런 생각 오! 지금 조금 불안한데 라는 이런 생각이 조금 많다 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자료는 사실 이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현상 야 실험률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인하를 할 거야 라는 이것 때문에 증시가 올랐어요. 왜? 금리인하를 할 거니까 야 실제 그동안 너무나 강했어 고용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십차이가 안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번 가장 최근 CPI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이런 데가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영국이 가장 어제 발표했던 이런 CPI가 몇이 나왔냐면 2.3 원래 예상치는 2.1이었고 이번에 2%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2.3이 나왔으면서 어? 생각보다는 안 떨어졌네?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거비가 워낙 셌었는데 이 주거비랑 고용이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허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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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따져볼게요. 최근에 결국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와줘야 되는데 어? 여기 조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 적정 이런 외국인 순매수 규모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5월 FMC 이후에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이런 매크로 환경 이랍니다. 이때는 정말 안 좋았었었죠. 근데 다시금 여기도 아 피버시 기대되는 게 좀 멀어져 버리면서 좀 많이 물량이 나갔는데 다시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시장이 지지는 될 것이다. 급락이나 이런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지지는 될 거고요. 우리 객관적인 지표로도 봐도 우리나라의 지표 보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PERI 개념으로 하면 한 10배 11배 거의 언저리랍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한참 높게 평가가 될 때 우리 이 정도 2022년도 정도에는 한 15배 까지로 찍기도 했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닝이 많이 올라오면서 어닝이 올라와 주면서 이렇게 같이 지금 현재 11배 언저리에 지금 현재 우리가 거래가 되고 있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PBR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한 배 입니다. 와 그래서 PBR 한 배 이 정도면 우리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문제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없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모멘텀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모멘텀을 찾아야 되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한참 우리나라 증시가 분위기가 좋았을 때 외국인들이 막 들어왔을 때 뭐였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최근에 밸류 프로그램 하면서 외국인들이 장기 자금들이 우르르 들어왔던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뭐 강제성 별로 없을 것 같아 이슈가 나와버리면서 조금 별로 아니네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한다면 조금 거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좀 빨리 갔네요. 4분 밖에 안 남았는데 증시 간단하게라도 보시면 코스피 맥 같은 경우가 오 뭐야 다 이런 식으로 망가져 있고요. 실제 오늘 HLB만 조금 특징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하이닉스만 좀 특징적으로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오늘 거래 제일 많이 됐던 거 그리고 가장 반이 올랐던 거 노브랜드입니다. 오늘 삼성에서 이렇게 공모주 했던 거 노브랜드 여러분들 좀 이게 14,000원인가 14,000원인가 공모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4만원까지 왔네요. 와우 치킨 한 마리 나왔네요.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태양광이나 이런 관련된 이런 신재생에너지 쪽이 조금 이슈가 됐었고 그리고 HLB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쭈르륵 올라와 주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전국 단타대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에서 많이 열렸네요. 그리고 SDN 그리고 이런 대원전선 노브랜드 쪽에서 많이 나타나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결국은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들 이거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아침부터 이거 바로 개인하고 외국인들 기관이 있는데 그나마 외국인들이 현물을 코스피를 돌려줬습니다. 아침만 하더라도 이게 마이너스였거든요. 이게 돌려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5억 이 정도면 우리가 커버할 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코스닥은 지금 현재 플러스인데 코스피가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거의 보아번절까지 올라온 걸 제가 봤는데 다시금 별로 힘을 많이 못 써주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네요. 시장에 엄청난 홈풍을 줄 것 같은 엔비디아였는데 생각보다는 홈풍이 나타나 주지 못한 것 같다 라는 거 오늘 아침부터 개인들만 열심히 사고 있는데 좀 재미없는 모습이고 외국인들이 오늘 지금 현재 4,700개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말은 시장이 별로 재미가 없네 라는 이런 생각은 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파워 섹터만 보더라도 지금 어디 쪽 섹터만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다 여기 바로 연료전지 쪽 라인들 그리고 피팅 쪽 한선 에너지 때문에 한선 엔지니어링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패션 의료 쪽이 이거는 또 노브랜드 때문에 그리고 감성 그리고 화승 엔터프라이즈 제가 대부분 다 추천했던 종목들이 오늘 다 위로 올라와 있고 신재생 에너지들이 다시 한번 좀 위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라는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이야기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바로 아내뜨님에게 방송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뿅 슉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NASA